살아오면서 인간의 덕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나요? 인덕이 좀 없지. 인덕이 없고 내가 자수성가는 그리고 또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 형제가 또 많지를 않고 외동딸이라든지 외동아들이라든지 이런 개우생들이 좀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나 혼자서 내가 극복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활달해요. 성격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와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2013년 개문형 우리 69년생 65세가 되신 닭디분들의 운세 알아볼 건데 일단 이분들은 어떤 성향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까요? 끈기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왜 끈기가 없냐? 그냥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고 이래야지 되는데 보편적으로 한 60%를 프로테지를 따진다고 하면 한 60%는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잘 가는데 한 40%는 변수가 많아. 내가 한 군데에 이렇게 있는 갇혀 있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고 활발하게 나다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일즈맨도 계시고 다 그러겠지.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자유자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많고 한 군데를 이제 있지를 못하고 그 힘든 고비에 그것만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욱하는 성격에 그냥 다시 이직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 그냥 변수가 많지 쉽게 얘기해서 변수. 변수가 많지. 근데 이거는 내 성향이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성격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성격은 나한테 해가 되지 득이 되지는 않거든.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시점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 좀 낮추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내 운의 연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이 3제의 고비는 다 넘어갔거든요. 넘어갔고 이제 작년 수전에 넘어가서 이제 올해는 그게 말하자면 귀를 다시 닦는 해, 쉬우는 4살에는. 또 내년에 쉬운 5살 이제 계면 연에는 이제는 날개 놓쳐서 내가 달릴 수 있는 해년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살아오면서 인간의 덕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나요? 인덕이 좀 없지. 인덕이 없고 지금 내가 자수성가는. 그리고 또 부모 덕에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은 형제가 또 많지를 않고 뭐 외동딸이라든지 외동아들이라든지 이제 요런 이제 개우생들이 좀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나 혼자서 내가 극복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근데 활달해요. 성격은. 성격 이 기우생분들이 굉장히 활달해. 놀 때 가서 놀고 어? 뭐 이거 누가 울면은 같이 울어주고 마음도 여리면서 이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 초년에는 그래도 같이 이제 흘러흘러 친구 따라서 놀기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안정권이 들어서야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보편적으로 기우생분들이 친구분들이 많아요. 뭐 여 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친구들이 몰빵이야. 몰려들어. 그러면 이제 해결사 노릇도 잘하고 그러는데 놀고 이러면서 해결사 노릇이 아니라 지금은 내 주장을 세워갖고 주권을 세워서 지금은 다 금전이잖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옛날 같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놓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지를 못하는 저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해서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정신 차려야지 돼. 이거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나는 갖다 챙기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내 욕심에 내 길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나이가 50, 55이 되진 않거든. 그러면 운이라는 게 나한테 따라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개미 년에는 내 운이 따라 들어오거든. 그럼 운이 두릴찌게 잡아야지. 안쪽과 허성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수를 잘 잡아서 내년에는 다가오는 23년의 운을 잘 잡아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살아오면서 나보다는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그냥 솔직히 내가 없으면서 남이 갖다 이 친구가 없는 것 같으면 내 코랩도 있는 거랩도 다 주고 가야지 되고 그러다 보면 실속이 없다고 소리를 듣지. 전에는 그래도 도와줘도 괜찮다고 그랬지만 실속이 없다는 거지 내 실속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 실속을 차려라. 엄하게 얘기한다며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 중에 그런 분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40%라고.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착한 거지. 그렇지? 마음이 여리고 또 짐승들을 많이 길른 사람들이 있어 기후생들이. 왜? 사람들이 착하고 마음이 온순한 사람들이 짐승들을 많이 길러요. 애착심이 많고 진짜 독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짐승이 같이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게 그런 꼴을 안 보려고 안 길른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짐승을 굉장히 예뻐해. 그런 애착심도 뭐 하나 해도 애착심이 굉장히 많은 성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뭐를 잃어도 가슴을 더 아프게 생각하고 이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여름만큼 내가 좀 독한 면도 있어야지 내 강하게 살아라. 강하게 살아라. 알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아무래도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상담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